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TX 중공업 네, STX 중공업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만 850원이요. 만 85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요. 비중은 5%. 비중을 많이 싣지는 않으셨고 만 850원이면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네요. 저는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종목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지? 근심 걱정이 있으신가 했는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 나면 또 한켠으로 아쉬운 게 내가 왜 이 종목을 5%밖에 안 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조금 이번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하반기까지 보시고 하반기까지 홀딩 가능한지 그러면 지금도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신데 50% 이상 목표가가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딱히 생각하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떨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종목 계속 좀 홀딩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근에 흐름 좋을 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 왜 목소리가 들떠 있지 않으시지 하셨는데 아마도 좀 얼떨떨하신가 봐요. 이걸 확실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내 통장에 딱 들어오고 계좌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고 뭔가 좀 근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 근래의 강세 흐름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하반기까지 보신데요. 상당히 좀 느긋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종목이 튀어오르다 보니 크게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SDAX 중공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 정도 비중이시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SDA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선주들이 다 굉장히 좋았죠. 선방용 엔진 쪽 이런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 과거에는 주인이 좀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HD그룹 쪽 한국조성인들 쪽 이쪽에 펀드를 통해서 이쪽이 인수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펀드 쪽이 지분을 대부분을 갖고 있는데 4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는데요. 선방용 엔진 사업부 쪽 이쪽 보면 지금 작년에 설비 가동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비들이 계속 다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그룹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인수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른 종목 비슷한 종목 하나 있죠. 한화 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화 엔진도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확 나오는 모습이죠. 이거는 하나 오션이라는 그 든든한 뒷배경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렇게 좀 강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아마 그것도 선거 때문일 것 같아요. 중국의 조선 해운 이런 업종들 막 슈퍼 301조 발동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이 선거잖아요. 중국을 때리면 미국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지지율이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될 만한 거는 진짜로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의 아소다로 부총재가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좀 위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느낄 테니까 이런 쪽은 좀 더 제재를 하고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 자체도 그래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79억 정도 났는데 지금 올해 예상되는 건 279억입니다. 설비 가동률이 좀 더 늘어나고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조정보다도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고 계신 대로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가면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 싸게 매수하신 분들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좀 비싸게 지금 쫓아가서 매수하면 좀 왔다 갔다 흔들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워낙 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올해 하반기까지 들고 가시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기 보시면 지금 16,590원 정도가 됐는데요. 다음 저항선 부분들을 보면 여기 2만 원대 마디가격 2만 원이라는 저항선이 있고 그다음에는 2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그냥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원래 계획대로 하시면 2배 이상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TX 중공업입니다. 다소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근심이 있으신가 하셨는데 이렇게 큰 수익을 또 안고 있는 반전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도 수익률이 50%가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좀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2만 원대 안팎까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비중이 5%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건데 혹시라도 비중이 좀 다르시다면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거기에 또 걸맞게 진단을 해드립니다.